네 바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게 알루미늄 왜 하느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보시면 규소는 14번이니까 4마리이고 알루미늄 13번이잖아요. 알루미늄은 3개니까 양공이 하나 비었다. 그걸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원래 부도체입니다. 5개 이상은. 왜 부도체입니다. 전자가 안 빠집니다. 왜? 핵에서 땡기니 너무 세기 때문에. 3개는 반도체 1개 2개 도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파브리케이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을 반사방지 코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 들어왔던 빛이 반사적인 것을 좀 방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예 고에너지 자외선 쪽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층을 하는데 뒷편 작업할 때 앞편에 이게 녹거나 순상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N타입입니까? 마이너스, 네거티브. 누구 때문에? P. 5개니까. 하나, 둘, 셋, 네네거티브. 마이너스 하나 더 많죠. 네거티브 타입. P 타입. 왜 P 타입입니까? 보론 3개니까. 플러스. 플러스 타입. 마이너스 타입. 이게 인이 아닙니다. P. 플러스입니다.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자가 빠집니다. 자 이제 셀 앞에 프론트. 이게 핀거. 코팅했고요. 부스바 지나갑니다. 메탈 콘택트 이렇게 쫙 붙여야 되겠죠. 예. 콘택했고요. 자 이제 셀을 조립합니다. 모듈에다가. 모듈에 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양극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직률으로 직률을 연결합니다. 딥파는 플러스, 앞쪽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직률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실링 해줍니다. 물이 들어가면 부식될 수 있으니까요.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광화류를 깔고 해가지고 광화류를 깔고 비닐을 싹 씹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밀봉합니다. 그래서 지붕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다결정일까요? 다결정일까요? 정사각형이니까. 예. 다결정, 실리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다시 만드는 거. 다시 한 번 보면 그렇습니다. 보론도평에다가 키워줍니다. 보론도평에다가 밑판입니까? 위판입니까? 아랫면, 윗면. 아랫면에 보론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옆에 거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포스포로스도 넣었다. 포스포로스도 윗면이죠. 예. 엣지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 리플렉션 코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이지로 은으로 된 핑거 부스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셀 이그젠플입니다. BP솔라라고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이 당시에 벌써 18%까지 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커팅 됐으니까 원래 원형이었잖아요. 단결증이고요. 그래서 벌써 결합을 줄였고. 그 다음에 이걸 핑크를 붙일 때 옆으로 붙인 게 아니고요.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총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늘을 줄인 거죠. 쉐이딩을 미니움 시킨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18%까지. 이야 엄청납니다. 이거 엄청나고. 리어사이드 콘택은 알루미늄 같고요. 그러자 알루미늄 백스페이스 필드. 이게 뒷면에 있는 필드다. 백스페이스 필드 리어사이드 콘택 같은 말로 있습니다. 이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쇠게 박았고요. 그 다음에 피라믹. 피라믹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팅팅팅팅팅 해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18%까지. BP솔라 들어가 보시면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데이슨이 감옷이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싼요. 일본 거죠. 싼요에서 만든 건데 여기서 19.5%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죠.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론트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 아몰포스 실리콘입니다. A는 아몰포스 실리콘 네가티브에다가 인테린직 아몰포스 실리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티브하고 인테린직 같이 섞었습니다. 진성반뜨린직. 인을 좀 섞고 아몰포스 하시죠. 고속으로 표면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비정질을 섞은 겁니다. 비정질과 글정질을 섞었습니다. 아몰포스하고 아몰포스인데 네가티브하고 그냥 인테린직 두 개를 섞었고요. 그 중간에 보면 네가티브. 네가티브고 그냥 크리스탈 실리콘 크리스탈 위에 그 위판에 아몰포스 다 깨진 거 넣고 그 다음 밑판에 아몰포스 실리콘이 포지티브죠. 볼을 넣었다는 얘기죠. 포지티브하고 인테린직 진성반돈체 규소하고 섞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티브 아몰포스 결정질 네가티브 포지티브 아몰포스 이렇게 섞었습니다. 리어사이드 콘텐츠는 당연히 알루미늄이고요. 효율이 19.5%입니다. 아까 보시면 BP 솔라 18%인데 한 1.5% 더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을 만들었습니다. 썬파워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걸 아예 핑거를 뒤로 다 뺐습니다. 리어사이드 앞에는 아무것도 없게 그러니까 이거 없습니다. 핑거 부스바고 없기 때문에 거늘이 안지잖아요. 대신 뒤판에서 뿌라차만 해서 연결시킨 거죠. 네가티브 포지티브를 이거 만들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20%까지 갔습니다. 아주 썬파워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 샘플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